안녕하세요 저는 방과후 전쟁 활동에서 이춘호 중의 역을 맡은 배우 신현수 박은영 담임을 맡은 임새미 저는 김원빈 조교 역할을 맡은 배우 이순원입니다 우리 방과후 전쟁 활동은 괴생명체로 인해서 우리 3학년 2반을 포함해서 이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괴생명체와 맞서 싸우는 그리고 3학년 2반의 생존기입니다 보시다 보면 나라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어른으로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학생으로서 바라보는 시각 다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의 감동과 재미가 있고요 꼭 시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잘 찍었거든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시다 보면 마치 내가 그 전쟁 속에 참여한 하나의 인물로서 느껴질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느끼는 애잔함과 참혹함을 같이 공유하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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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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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outras는 탄압을 보면